비나무는 남천나무입니다. 울타리용으로 가장 인기있는 남천나무입니다. 지금 사이즈는 저희가 60, 80, 1m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남천나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남천나무 울타리용으로 환경에 적응이 가장 빠르고 던져놔도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중부지역까지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가로수용, 도로, 도로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울타리용 여러 군데로 여러간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천나무가 보면 이렇게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다가 약간씩 가을되면 물이 완전히 빨갛게 드리고 또 겨울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남천나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연락주세요. 남천나무입니다.